갈라 낯선 사람 테스트 낯선 이모 만났는데 꼬리 엄청 흔들어요 아유 애교쟁이 이거 사람 품을 엄청 좋아하네요 파고드는 스타일이에요 애교가 갈라? 낯선 이모가 주는 간식 지금 개미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이라서 꼬리 계속 흔들고 있어요 이모가 하는 터치 받아주고요 아이쿠 아유 착해요 엉덩이 만져도 괜찮고 가슴통 만져도 괜찮고 전신 터치 가능합니다 언니 발 한 번만 잡아주세요 발 잡아도 괜찮고요 갈라 이비양 갑시다 고맙습니다 하사 해둘